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절기상 봄으로 접어드는 입춘을 맞아 제주 전통의 탐라국 입춘굿이 펼쳐졌습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해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모처럼 포근한 햇살이 느릿지 않은 관덕정 앞마당. 나무로 만든 소, 낭쇄가 들어서고 풍년을 기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메마른 땅을 쟁기로 갈아엎으며 새로운 봄 풍요로움을 기원했습니다. 낭쇄가 국판의 중심에 들어서며 절정에 달한 입춘굿.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검은 토끼회회는 우리 탐나 선민들에게 칠성같이 연민하고 밝은 빛을 내려주게 하십사.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모습을 재현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세경놀이에 이어 제주 유일의 탈구신 입춘 탈굿놀이가 펼쳐지며 관광객들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요. 되게 흥미롭고 중간중간 설명도 해주실 공연도 많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알록달록 종이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올 한해 소원들. 새끼줄 가득 올 한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무사한 영을 기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춘굿이 정상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4년 만입니다. 그 모처럼 이런 코로나로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봄이 오는 이 계절을 좀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좀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르지만 새 봄이 왔음을 알린 탐나국 입춘굿. 올 한해 희망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2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간 발생 환자는 1,793명으로 전주보다 379명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누적 환자 수는 38만 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1명입니다. 이르면 모레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단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 문자 발송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월요일인 6일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천여 건을 발송해 왔으며 매일 오전 11시경 신규 확진자 수를 재난 문자로 알려온 바도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갔습니다. 오지사와 송재호,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은 내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난방비 급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또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